인간복사기예요. 별명이 황돌이코야. 황돌이코. 복사. 복사기가 아니죠. 황돌이코. 계속 나와. 보고 싶은 걸 선전해, 나래 씨. 1번부터 10번까지 준비가 되어 있어. 몇 번 또. 그래요? 그러면 한 3번 정도. 3번 정도. 3번. 3번. 황치열 노래 잘한다, 진짜. 노래 되게 잘한다. 3번의 가창력이었죠. 3번 개인기 가창력. 예능을 아는 게 안 비슷한 거를 먼저 이렇게 던지고. 안 비슷했어요? 뒤쪽에서 크게 놀라게. 그러면 동균이 형 가겠습니다. 하동균이 형. 하동균 씨. 이거 되겠다. 나비야 나비야 너를 부르던 그 말. 오. 오. 진짜다. 허경환 씨 가능한가요? 허경환은 그냥. 허경환은 그냥 내가 얘기하면. 쑥 튀어나오는데. 이게. 이게 왜냐면은. 제가 경환이 형이랑 같이 골프를 함치러 간 적이 있어서. 근데. 경환이 형이랑 저랑 얘기를 하는데. 캐디분이. 누가 얘기하는지. 이 분이 이 분 같고. 저분이 저분 같고. 진짜. 경상도. 왜냐면은. 경상도 사람들이. 이렇게. 서울말처럼 이렇게 하려고 하면. 약간 어경이 이렇게 돼요. 네. 약간. 경환 형처럼 돼요. 진짜 오늘 에이스가 온 게요. 실질적으로 쓴대요. 듣는 대로 가사를. 평소에도. 팝송 외울 때도. 대박이다. 영어로 안 쓰고. 들리는 대로. 한글로. 원래 그렇게 하는 게. 네. 적어서 외운 거 조금만 불러줄 수 있어서. 발음이 어떤지. 예전에 인컴플리트. 인컴플리트. 인컴플리트요? 이시코 인컴플리트. 시스코. 다시 또 해는데? 그렇죠. 저 이 노래 처음 듣는데 다 알겠어요. 틀려요. 얼마 전에 LA를 갔다 와서 영어가 된다니까요. 되게 듣다 보니까 4차 느낌이 엄청나네요. 제가 얼마 전에 LA를 갔다 와서.